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형 무한상상실 사업을 연말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등 전국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무한상상실 제목에서 보면 뭔가 상상력이 계속 샘솟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무한상상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시설, 장소 그런 걸 지원하는 곳인데요. 청소년은 물론이고 주부나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해보고 또 실현해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 DIY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Do it yourself 또는 메이크업 운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만들어볼 수 있고 실험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찾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디서 운영 중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과학관이나 대학교나 또 미술관, 군부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1개소의 무한상상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해나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데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같은 데 가보시면 3D 프린팅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드위노 소프트웨어가 있고 레이저 커팅 시설이 있고요. 공작실이 있고 그뿐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한상상실 소위 그 키즈 무한상상실을 또 신설 운영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린이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좀 가보세요. 시간 날 때. 저도 영상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채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영상에서 나왔던 그 장소는 어떤 과학권이나 이런 데 한정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좀 넓을 것 같은데 이동형 무한상상실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개의 무한상상실이 주로 도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 벽지, 농어촌 이런 데는 좀 이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무한상상실은 아마 이제 직접 무한상상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소외 지역으로. 그래서 과학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금년 연말까지 각종 도서, 벽지를 직접 찾아가는 건데요. 지금 호남권이라든가 저쪽 대경, 경남, 영남권, 또 충청, 강원권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는데요. 아마 한 101개 정도 다닌다고 그래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데요. 또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또 과학관 행사가 있어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아마 두 가지 행사가 이렇게 잘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시러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한상상실도 있고요. 또 메이커 운동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이 수도권에 벗어나면은 그런 기회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운영이 되고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게 과학문화 그러면은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런 데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과학문화활동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눈만 뜨면 과학이잖아요. 과학중심사회,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 문화라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지금처럼 이제 도심지역에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농어촌, 산촌까지 찾아가야 되고 또 이전에는 이제 청소년 중심이었다면은 주부나 어르신,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또 예전에는 뭐 일방성, 일회성 행사였다면 지금은 서로 쌍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면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세력, 세대들도 많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전에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산업기술에 못 따라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하이텍 디바이드, 하이텍 기술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처해지는 사람들. 이런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수학과학기술인데 이 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수학과학기술 어렵다고 그래요. 수포자도 많고요. 수포자, 과포자가 많고요. 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 문화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요즘에 이제 뭐 GMO라든가 메르스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최근에 원자력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노력이 정확한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팩트가 알려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를 따라서 이렇게 여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갈등 해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데 또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기술 문화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문화의 중요성, 시급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학발전기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하이테크, 그러니까 고도화된 기술로 가다 보니까 과학정보에 대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포기하는 분들, 관심이 없어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한 조사 결과에서 이 과학의 중요성은 높아지는데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2000년부터 매 2년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과학기술 이해도 조사를 해요. 최근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과학기술 이해도, 과학기술 관심도로 구분을 하는데 과학기술 이해도는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기술 관심도 측면에서는 성인층은 2000년 조사 이래 지금 최하로 떨어져 있고 또 청소년층도 지금 계속 하락하는 수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보니까 지금까지 과학문화 활동이 공급 일변도로 가지 않았느냐. 공급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 지향적인. 공급만 많아지면 유도를 하는요. 과학기술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관계되는지 이해가 좀 모자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과학문화 사업 예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문화 사업은 계속 중요해지는데 예산이 주는 문제가 또 문제가 있고 또 정부 중앙부처의 담당 부서라든가 또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또 변화가 있으면서 또 위축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각종 행정규제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런 과학문화 활동이 좀 활발해지려면 앞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상상실 이런 과학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또 기존 사업들도 이제 수요자를 감안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양적 질적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예산입니다. 사업 규모나 범위가 넓어지는데 예산이 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동시에 이제 지금 과학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면서 돈이 줄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다가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원 조직 측면에서도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곳에 과학문화 담당하는 과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사무관, 주무관 몇 분들이 담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과학문화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담과를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런 조직을 대폭 확대를 시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과학문화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 재정, 정부 추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이 남일 수 없잖아요. 다 미래에 본인들이 쓸, 인재에 본인들이 쓸 기술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과학기술문화확산운동이 과학기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물론 연구개발을 하지만 과학기술을 제일 잘 알고 또 과학기술에 관심과 애정이 제일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학문화활동에 많이 참여해야 되고요. YTN 사이언스티비 정말 중요합니다. 역할을 잘 해주셔야 과학문화 확산이 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도 문화다라는 걸 오늘 사실 알게 됐고요. 이런 문화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